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제가 이름 하나 새로 정했습니다. 그냥 대항조작공화국입니다. 여론조작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그냥 전산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하고 그래서 총득표수 구한 다음에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총득표수가 다 조작을 한 거죠. 어떻게 찾았냐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딱 가지고 전산회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옮기거나 대통령 선거처럼 국힘당의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다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긴 것이 그대로 빨갛게 된 거 아닙니까. 발각이 있죠.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돼지개들은 후보자들이 돼지개들이니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음에 선거에 나와야 되니까 선관이 하명을 그대로 충실히 따를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것은 다 자기 이익에 바쁜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선관위에 감히 까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몇 표가 있는지 전혀 관계없이 전산만 두드려가지고 그냥 만들면 당선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야무지게 공직선거를 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죠. 윤석열 씨는 특수통 출신의 검사니까 홍준표 이야기처럼 곤조도 있고 유능하게 보이니까 잘할 거다.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홍수환 씨가 준 글로버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월 4일 사전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 당신이 무슨 수로 감시를 합니까. 전산을 조작하는데 뭘 가지고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만일 부정선거를 핵척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를 독려한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죠. 선거를 분석해보니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비례에서 조작규모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부산에서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취임사의 자유를 35번 외치고 국민을 15번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을 15번 외치면 뭐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이렇게 뭡니까. 애간장이 달아가지고 욕을 하는데 그냥 깔아뭉겨 입 다무는 거 아닙니까. 자유를 35번 외치면 뭐합니까. 자유가 말로 됩니까. 참정권이 뭔가 박탈돼가지고 모든 것이 국민들의 손을 떠나서 지도청들을 뽑는 일들이 그냥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는 데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한테 표를 왜 줬냐 이야기죠. 당신 대통령 놀이 잘하라고 줬냐 이야기죠. 당신 폼 잡으라고 이러면 우리가 당신한테 표를 줬냐. 표를 주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여러분들 문정권에 비해가지고 선거 콘텐츠에 대한 노출은 훨씬 더 가혹할 정도로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가 여러분 67만이 된 지가 6개월 7개월이 흘렀습니다. 67만이 되면 평소 여러분들 모든 콘텐츠는 만 정도는 넘어야 되는 겁니다. 천해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거 콘텐츠는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범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 서른다섯 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서른다섯 번 말한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다 헛소리란 겁니다. 가식이고 거짓말이고 뻥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더 병들기 전에 정의 공정 상식을 되찾겠습니다. 2020년 3월 7일 이야기입니다. 최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의 원칙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11일입니다. 2021년 11일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공정 상식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완전히 헛소리인 거죠. 사기를 친 걸 하면 국민들은 이걸 믿고 표를 준 거 아닙니까. 부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게 사기꾼이죠 기본적으로. 그거와 뭔가 다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공정 상식 되찾아오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끌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달라질 거다. 공적 상식 통하는 나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파괴한 거죠 국민들하고. 신이 성실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게 되게 되면 안 돼요. 신이 성실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꼭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주고받는 명시적 묵시적 의무 권리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은 이런 뭐죠. 선거 사기 문제를 이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성규 이름 시민사회수석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 그 동네 분위기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조작을 해도 나라에서 한마디 뭡니까. 이걸 해결할 그런 의지나 이런들 의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가 차다는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뭐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과감하게 대한조작공화국 만세 대한조작공화국 만세 이런 겁니다. 그냥 국호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대한조작공화국으로. 뭘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은 뭡니까.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이 뭡니까.